방금 했던 업녀인은 너무 유명하고 저도 한번쯤 들어봤던 것 같아서 요거는 뭐 굳이 풀영상에 안올리는 걸로 하고요 카페에서 봤었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 뭐라고 검색해야 하니까 뭐라고 키워드를 검색할지 모르겠는데 난 그거는 진짜 이거는 미스테리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골 때리는 그런 사건이야 이거 아는 사람도 꽤나 많을 거야 약간 그 알처럼 사건 사고 인간의 일의 영역이 아닌 뭔가 초자은적인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냥 이 내용 배경만 보면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뭐냐면 그러니까 4인 가족 아빠, 엄마, 딸, 아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진짜 무슨 곡성에서 귀신 들리면 사람이 미쳐가지고 가족, 부모 자식 이런 거 못 알아보고 막 이렇게 막 죽이고 그러잖아 이런 것처럼 실제로 그런 사건이 아파트였던 것 같은데 내가 기억하기에는 그 사건이 하루아침에 아들이었나? 그러니까 남편이 출근해 남편이 출근해서 이제 출근하고 딸이랑 아들이랑 엄마랑 셋이 있잖아 집에 근데 갑자기 그 집이 또 기독교 집안이야 근데 갑자기 딸인가 아들인가 뭐 귀신이 씌였다고 자식 둘이서 둘 중에 한 명이 뭐 그렇게 얘기를 해 딸이었나 아들이었나 아들이 귀신에 씌였다고 막 주장하고 저거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갑자기 딸이 그런 얘기를 해갖고 엄마랑 같이 어 그 맞아 강아지도 죽였던 것 같은데 시흥 딸 살인사건? 시흥이라고 치기면 악귀 살인사건 맞아 맞아 그거 맞는 것 같아 악귀 악귀라고 치면 나올 것 같은데 어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시흥 악귀 살인사건 맞아 나 이때 방송 쉬고 있을 때였고 이때 이제 올라왔던 그냥 그 카페 이제 그런 그 이슈글 보다가 이거 내가 새벽에 봤거든 근데 그냥 상상하니까 이게 너무 무섭더라고 별거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너무 말도 안 돼 이게 그 여러 이제 뭐 미스테리 뭐 여러 사건 사고들이 막 있지만 이건 인간의 일의 영역 같은 느낌이 확실히 있는데 방금도 엄영인 같은 경우는 사이코패스였고 그만 사발 풀고 내가 얘기해줄게 뭐냐면은 경찰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 모친이 결혼 전에 한동안 신병을 알았다 어 증상이 멈추자 무속인의 길을 거부한 채 결혼했다 모친의 아들 딸 모두 최근에 환각 환청에 시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찰 관계자가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이야기가 경기도 시흥에서 한 아파트에서 어 딸이랑 아들이랑 엄마가 5일간 금식하고 있다가 키우고 있던 이제 애완견 이 강아지가 악귀에 씌었다고 하더니 갑자기 셋이서 강아지를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왜 아빠가 출근해갖고 돌아와가지고 아 그 왜 개를 죽였냐고 이렇게 딸이랑 아들이랑 엄마한테 왜 개 죽였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화를 내고 출근을 한다 이게 2016년에 8월 19일 오전 6시 출근하려고 하던 아버지가 거실이 시끄러워갖고 방문을 열어왔다 열고 나와보니 부인 아들 딸이 자신이 키우던 푸들이 심하게 짖는다는 이유로 악령이 씌었다며 반려견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본 아버지가 화를 냈다 어 아니 개가 아무리 짖어도 그래도 그렇지 그 개를 갖다가 이렇게 죽이려고 한 게 말이 돼 딸이 갑자기 무서운 눈빛으로 아버지한테 화를 냈고 출근 시간이 다가오니까 별다른 조치 없이 출근을 했어요 20분이 지납니다 오전 6시 20분 세 가족이 합심해서 반려견을 결국은 죽여요 그리고 몸통이랑 머리를 분리해가지고 머리를 양동이에 넣고 삶으려고 해 이거 마치 무슨 레지던트 이블 세븐에 나오는 그런 미친 가족 그런 느낌 들어 약간 악령 씌인 그런 가족 같은 느낌 가족 구성원이 한 명이 미친 게 아니라 다 그런 거니까 아빠 말고 다 악기를 막으려는 행동이었다고 이제 그랬고 10분 정도 10분 정도 지난 후에 딸이 갑자기 손을 떨면서 자기 목을 조르더래 딸이 그래갖고 엄마가 말렸어 그러니까 엄마 목을 졸라 엄마는 개에 붙었던 그 악령이 딸에게로 옮겨갔다고 소리를 쳐요 어 그래서 아들이 달려와서 엄마랑 딸을 뜯어놓고 동생 딸 동생을 엄마한테 떼갖고 화장실로 옮겨 이후에 엄마는 아들한테 칼과 망치를 가져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칼을 수차례 딸을 향해서 찔렀고 아들은 망치로 옆구리랑 얼굴을 그러니까 아들이 망치 엄마가 칼 그리고 화장실에 간 딸을 빙이 걸렸다 악기가 들었다 해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서 무참히 살해하는 거야 그래서 딸이 죽었어 계속해서 칼질하고 거기서 안 멈춘 거야 죽었다는 거 뭐 인식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냥 광기 그 자체 인 거지 그 상황이 지금 이 글 내용만으로도 너무 잔인하잖아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결국은 어 그 참수를 해 참수 어 그러니까 엄마가 이 일이 있고 바로 도망을 가 아들은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 어 동생 죽었다고 이 얘기 듣고 이 얘기 듣고 믿기지가 않은 아빠가 본인이 가는 대신 지인을 시켜서 회사에 있으니까 애가 뭐 뭔 소리한지 횡설수설 말도 안 된 소리하니까 그래서 지인을 시켜가지고 집에 가보라고 했는데 지인은 집에 도착하고 나서 화장실 욕조에서 참수된 딸의 시체를 발견하고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해 그리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아들은 현장에 체포가 돼 그리고 엄마는 그날 당일 도망가 있다가 오후 6시경에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고 실제 있었던 사건 당시 당시 현장 사진 재판 결과 엄마는 신신상실로 무죄 무죄가 떠요 딸을 죽였는데 근데 여러 검사를 했겠지 이게 뭐 90년도도 아니고 2000년대 초반도 아니야 10년도 안 된 불과 8년 전 그 당시 검사도 하고 여러가지 어떤 테스트 점점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발전하면서 뭐 거짓 거짓말 탐지기도 있고 되게 여러가지를 막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무죄가 뜬다라는 거 정신감정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어 정신감정을 이길 수 있는 건 영화에서나 가능한 이야기고 보통의 인간은 정신감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지 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 계획적이었다 이런 게 없는 거야 무죄가 떴대니까 무죄가 그리고 아들은 10년형을 형 선고받게 되고 이제 내후년에 나오겠지 아들은 음 그 현재 엄마는 남편과 시흥의 한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이게 그 여자 그러니까 이걸 내가 새벽에 그냥 봤는데 어 진짜 뭐 여러가지 뭐 그할 사건도 있고 한데 뭔가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인간의 영역이잖아 사이코패스가 저질렀고 사실 이건 그런 관계가 있잖아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어떤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렸을 때 불우했고 막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게 있잖아 근데 그것마저도 깨는 것도 사이코패스야 사이코패스는 그런 게 없이 그냥 감정의 어떤 그런 공감 능력도 없고 막 그러잖아 엄려인 같은 경우도 방금 했지만 근데 난 그게 무섭진 않아 왜냐면 그런 인간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뭔가 인간의 영역이 아닌 것 같은 거야 내가 느끼기에 어 마치 무슨 그 나홍진 감독의 저 곡성이나 어 어 뭐 그런 영화 같은 정말 뭔가 좀 오컬트적인 뭔가 느낌을 확 주더라고 나한테 있어서 뭐 내 상상력이 그렇게 발휘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치 이거는 나도 뭐 귀신을 안 믿고 그러지만 이 사건은 정말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어 맞아 랑종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상하지 이거 진짜 이상하지 근데 이렇게 뭔가 설명하기 힘들고 뭔가 어려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카더라가 아니라 진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어 아니 어떻게 그 아파트에 살잖아 아파트에 살고 그냥 이거는 좀 어떤 이 사건은 아파트에 살고 가족이 크게 어떤 그 뭐 자세하게 알아보진 않았지만 어느 날처럼 다름없이 그냥 지내다가 이렇게 일어났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일단은 뭐 어 신병을 알았었다 어 무속인의 길을 거부한 채 결혼했다 결혼 전 한동안 신병을 앓다가 그러니까 이거 되게 옛날 일이야 신병을 앓았다는 게 되게 옛날 일이거든 신병을 앓다가 증상이 멈추자 음 결혼이 어떻게 보면 비극이었던 거지 이 사건 진짜 골 때리는 것 같아 나는 아직 근데 내가 가장 좀 쇼킹한 엽기적인 일이야 뭐 그 알 같은 거 다르다 보면은 뭐 돈이 쪼들려서 아니면 뭐 치정관계 뭐 감정의 불화 뭐 갈등 이런 것들이 다 배경이 되고 이런 그 서순이 있어서 그런 서순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좀 뭔가 이해가 되기도 하고 뭔가 인간사는 사회에서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 범행 수법이 뭐 잔인하고 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이유가 있고 뭐 이랬고 이건 이랬고 저건 저랬고 음 이거는 그냥 갑자기 너무 말도 안되게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잖아 음 신병을 알았지만 증상이 없었고 그로 인해서 결혼도 하게 됐고 애도 잘 낳고 애들도 잘 키우고 있었고 그랬는데 뭐 여느 날처럼 별일 없이 그냥 똑같은 그냥 평범한 어떤 가정집 음 집안도 뭐 이렇게 그렇게 그냥 한 장밖에 사진 한 장밖에 없지만 그렇게 막 되게 개판 찾아 있거나 생활이 이렇게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거든 그렇잖아 여기 그 뭐 화분도 있고 어 뭐 정리정돈도 좀 돼 보이기도 하고 그냥 이 각도에서만 본 것밖에 없지만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 이 가족은 그냥 다른 가족들이랑 다를 거 없이 평범한 가족이었을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새벽에 개가 지져 어 엄마랑 딸이랑 아들이 갑자기 강아지를 죽일라 그래 어 너무 짖는 게 저게 악령이 깃들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셋이 무엇에 홀린 것 마냥 내 상상력이 더 소름돋게 만드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난 그런 생각이 들어 이 글만으로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시끄럽길래 아빠가 나와가지고 야 무슨 일이야 어 아 이거 개가 좀 지질 수도 있지 그게 뭐 악령이들 뭔 말 같지 않은 소리야 하지마 야 출근해야 되니까 당신도 애들 잘 보고 있고 왜 이래 진짜 하고 나갔어 근데 그러고 나서 어 개를 셋이서 죽이고 머리랑 몸통 분리해가지고 머리를 양동이에 넣고 삶으려고 근데 이게 무슨 진짜 뭐 의식을 치르듯이 두 자식이랑 엄마랑 같이 그 행동을 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애들 애들도 어 다 크게 전이고 동심이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야 어 끼키야 뭐 청소년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초등학생이고 그럴 텐데 어 근데 엄마랑 뭐 오빠가 강아지 죽이려고 해 그러면은 말리지 울거나 왜 그래 하면서 근데 셋이 똑같이 그 행동을 했다니까 결국 걔 죽이고 걔 참수시키고 그랬는데 갑자기 딸이 발자가 드시고 자기 목을 팍 조르면서 막 발자그래 엄마가 야 너 왜 그래 왜 그래 너 저 악령이 너한테 들어갔구나 너한테 들어갔구나 어 그래갖고 하는데 갑자기 엄마 목을 확 졸라 어 애였을 텐데 그걸 못 데워내고 계속 그래서 그 모습 보고 오빠가 와가지고 뜯어내고 동생 갔다가 화장실에다가 무슨 악령 취급하면서 그랬는데 엄마가 갑자기 딸을 걱정하다가 아들한테 그래 망치랑 칼 갖고 와 그리고 둘이서 엄마는 칼을 아들은 망치를 약속이 난 것 마냥 문 열고 들어가서 그냥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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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말이 안 되는 일이야 말이 안 되는 일 수많은 뭐 해외 토픽 뭐 사건 사고 뭐 이런 거 다 봤지만 이거 진짜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음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많은 사건들 중에 시흥 2016년도 이 시흥 악령 사건 약기 사건은 악기 살인 사건은 리얼 소름이 돋고 또 거기다가 이제 좀 뭔가 이게 좀 인간의 영역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일이라는 거지 어 자세한 묘사 같은 게 좀 있거나 더 그랬으면 몰랐을 텐데 모를 텐데 야 진짜 곱씹어볼수록 말 안 되지 않아 여러분들 이상하지 어? 잘 생활하던 한 가족이 하루아침 만에 파탄이 나고 강아지 죽고 딸 죽고 그 수법도 너무나도 잔인하고 친엄마와 친오빠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어 친딸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거기다가 아빠는 그냥 회사원이고 일반 회사원이고 정신감정 그 빡센 정신감정 테스트를 하고 엄마는 무죄로 풀려나고 그 엄마랑 계속 같이 살고 있는 부부 내후년이면 아들이 나오고 말 안 돼요 믿고 사장님 육사도 다시 갈비 아 비디른 수빈 말 퇴근 입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시흥시 악기살인사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내용인데 정신감정을 위해서 병원에 입원된 어머니 김모씨와 오빠 김모씨를 퇴원시키고 나이가 좀 있네 오빠가 그래서 10년 받았나보다 유치장에 수감됐다 오빠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특이점이 없다 엄마 김씨의 경우 30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오빠의 정신감정 결과만 첨부한 수사보고서를 검찰에 넘기고 어머니 오빠를 함께 송치할 방침이다 엄마 김모씨에게 징역 20년 피해자 친오빠인 아들 김모씨에게 징역 19년을 구형하였다 구형이랑 선고는 다르잖아 그래서 12월에 재판이 있었는데 증인으로 출석한 정신과 의사 살인 전 어머니가 정신병에 걸렸다고 판단해 외가의 전화로 알린 점 여동생에게 악기가 씌였다며 어머니가 칼과 망치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거부한 점 등 아들 김씨는 범행 직전과 직후 행동의 의미를 알고서 행동했다고 분석을 했다 사회변별력과 의사결정 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본다 범행 당시 심신비약이나 상실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아들은 10년 그럼으로부터 그러고 나서 이제 5개월 정도 지난 2017년 4월 7일 제 첫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엄마는 무죄가 뜨고 아들은 징역 10년을 받고 어머니의 심신상실이 인정받은 결과였다 그래 내 기분이 그래서 처음에 아무리 봐도 등장인물들 다 제정신이 아니고 곡성 보는 것 같다고 아까 채팅창에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애초에 딸이 종교에 나간다니까 엄마가 화나서 딸이 아끼던 강아지를 죽여버리고 딸이 엄마한테 미친 거 아니냐고 화내자 엄마랑 아들이 딸한테 배신자라면서 죽이고 아끼시어서 그렇다고 해명하고 그 종교에서는 어차피 종말이 오면 다 죽을 건데 배신자는 미리 죽여도 좋다고 생각했다고 들으면 뭐 정확한 내용이 없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그런 카더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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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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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애완견의 악귀가 딸에게 씌였다며 친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어머니가 결혼 전 신병을 알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이 범행 동기와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어머니 54살 김 모 씨의 할머니가 과거 무속인이었고 김 씨 역시 결혼 전 신병을 알다가 증상이 멈추자 무속인의 길을 거부한 채 결혼을 했다는 진술을 확... 새벽 6시입니다. 치흥이 있는 한 아파트에요. 골때리네... 그쵸? 무섭지? 나 이거 진짜 무서운 것 같아. 어... 이거 뭐 저... 수요... 먼 괴담에? 심야 괴담에? 나 그거보다 더 무서워 나는... 이건 리얼 무서워... 어... 온갖 추측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어쨌건... 오피셜... 은... 이렇다라는 거야.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녹화 종료 누를게요.